안녕! 연수가 정가 찾는다. 오늘은 도란다 어린이 그림 생략이라는 이야기를 읽을게요. 오늘은 어떤 차례냐냐? 여기 벗어나는 여인이 있으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한영봉 왕의 황명에 따른 아기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방은이소가 아기를 설마시 누워 강물을 뜨였답니다. 아기는 울기 시작했어요. 바구디는 마침 외국망에 바울의 공주 눈에 뜨여있었답니다. 바구니에 여러분, 공주나 아기를 그만 델려올려 꼭 안고 계속 썩겠어요. 난 널 지켜줄게. 공주나 아기를 물에서 검사다가 하고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어요. 아기는 큰 누나인 미리아님이 공주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미리아님은 공주에게 말했어요. 맘중님을 도와서 아기를 돌봐줄 한 말에 좋은 여인이 있어요. 미리아님의 원룸 달러가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어요. 아기의 엄마는 여기 벗어나는 정말 기뻤답니다. 모세는 소년이 되자 여기 벗어나는 여인의 공주의 애를 그를 보냈어요. 요새는 왕국에서 자라게 되었지요. 또 읽어볼게요. 불타는 덤불, 어른이 되자 모세는 왕국을 떠났어요. 바로 왕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곳에는 돌려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왕국은 모세를 죽고 있어요. 모세는 예곱이 떠나 미대한 이하늘 사막에 가서 양의 위치만 살았어요. 하지만 절 말씀지가 없는 걸로 뚜덜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예곱으로 돌아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었어요. 예, 이기 동생이에요. 에곱이 모세가 이스라엘 모세가 이스라엘 또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제왕 모세가 아웃는 바울 왕국으로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내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내리실 거요. 안 돼. 바울 왕국은 자리로 말했어요. 난 너희들을 하나님을 따지 못해 막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힘든 일을 지켜주었어요. 사장님께서는 마음이 얹히셨었어요. 예곱은 제 일은 강물을 벌쭉 머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로는 저렇게 치지 않았답니다. 어린이 없어 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조일 때를 보내셨어요. 신조일에도 짐짐마다 보내셨어요. 어차피에도 걸었어요. 예곱은 아수리장이 되고 말했지요. 막낭 걸었어요. 아수리장은 말고 막낭하는 수 없을지 이렇게 말했어요. 개구리 때를 쫓아주면 주님을 지켜주겠다. 그로는 하나님의 개구리 때를 쫓아주셨어요. 5세는 이제 바로 왕에게 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받았어요. 내일 백성대에 보내지 않으면 애가 없는 집짓마다 만들어 죽게 될 것이다. 바르바님은 그 말에 기도하시지 않나? 그러자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마틴의 발언에 환복했어요. 나가 이제 나가 오늘은 도란도 어린이 그림상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실수네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더 읽어줄게요. 6분 59분이에요. 8분까지 읽어주세요. 더 읽어줄게요. 여기있죠? 여기있고 홍어 홍어이라는 이야기를 홍어 홍해 출애국기 14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운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줬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는 바닷가로 읊겨주었어요. 그런데 애국왕이 그의 권실되는 반짝 뒷줄 수 있었어요. 백성들 어쩔 수 없지 몰랐어요. 요거가 잊지마다. 집에 잊지마다. 잊지마다. 이제 꼼짝도 달릴 수 없어요. 요. 오셉이 도대체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요. 그라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과 파루왕이 군대를 사회시키기로 주셨어요. 애교는 군대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어와라 그러자 하면 반응을 걸어졌어요. 기대받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길을 따라 건너편으로 건너서의 애교구사들도 그들과자 이스라엘 따라왔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다시 들자 바닷물이 다시 덮어 바로 옮는 애교군대를 숨겨버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가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거예요. 요해의 찬양이 끝났어요. 오늘은 요란다 어린이 그름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찌스나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